가속이 줄기 때문에 저거를 되게 끝에서 해야 돼요 근데 저거를 너무 늦게 한다? 그러면은 뒤에 가속이 덜 붙어가지고 음표를 못 밟아요 그 뒤에 있는 그래가지고 제가 보면은 해골 리프트 밟고 나서 바로 음표를 밟는 부분에서 종종 넘어가는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페이지의 1층 부분이 가장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기 깨면은 반은 깬 거지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제가 잘 몰라가지고 아 그니까 제가 제작자의 의도를 좀 정확하게 못 읽어가지고 못하고 있는 부분이 많아서 막 제가 오래 걸린 만큼 어려운 맵은 아닌 것 같아요 알겠어요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